경남지역 국회의원들 만나서 여의도 소식도 듣고 경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경남인 여의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강민국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 들어보고요. 앞으로 원내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실지 포부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묵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당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와 원내 전략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언론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정책 부분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으로서 또 청년의 목소리 또 사회 소외된 부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요. 특히 제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개혁 쇄신 모임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부터? 지금부터입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은 세대교체도 또 변화와 쇄신도 정치도 지금부터다라는 뜻으로 지금부터는 이름을 지었고요. 8.6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이루는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 97세대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즉 90학번 또 70년생 이후에 정치인들이 모여서 우리 8.6 운동권 세력과 차별화를 많이 두고 있죠. 특히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야 된다. 즉 탈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류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즉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24번의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도 빨리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는 오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은 진영에서 탈피했기 때문에 실사구시에 즉 어떠한 진영과 이념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즉 실사구시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선의원들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 이번에 김웅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당권 도전했고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원에도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강민국 의원께서는 생각 없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 많은 의님들께서 부경의 대표로 당대표 출마 내지는 최고위원 출마 권유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원내대변인을 맡음으로써 당의 체질 개선,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거기에 밀할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웅 의원님, 지금부터의 자장 대표는 제가 맡고 있고 남자 간사를 우리 김웅 의원님, 이자 간사를 윤희숙 의원님 맡고 있고요. 아까 그 초선 모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김은혜 의원님도 저희 모임의 일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변화와 혁신의 가치 공유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의 출마를 과감하게 하셨지 않느냐 보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이 대충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02명 중에 56명이죠. 60%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바람이 거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초선 의원 바람이 거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3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 최소 1명은 사퇴해야 한다, 낙마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초선 의원들의 힘이 세다? 목소리가 세다? 이렇게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초선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저는 보죠. 그게 구태 정치, 개파 정치에서 벗어나서 초선의 신선함으로 또 가장 사실 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세력이 사실 초선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81명의 의원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부적격 장관을 야기한 것도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내대변인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한연한다는 논평도 내기도 했는데요. 국민이 정치에 대한 변화와 세신에 대한 목소리와 또 거기에 대한 갈증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은 그렇게 거센데 실제 당에서 원내대변인도 최근에 맡으셨지만 그런 변화가 실제 좀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특히 우리 국민의힘의 초선님들이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지금 그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지향하는 즉점 즉 뭐냐면 내년에 정권교체라는 그 대명분을 가지고 지금 하나로 아주 단결된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백과정명식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아주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생산적인 지금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 그리고 청년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전당대회 6월 11일이죠? 그렇습니다. 세대교체 이번에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도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당낙, 당선의 유문을 떠나서 지금 그분들이 당대표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 초선 의원이 무슨 당대표를 도전해? 라는 그 억우심이 바로 변화에 대한 첫걸음이다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사실 송영길 대표님이 당선된 건 알지만 그 과정들은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흥행의 실패이다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초선이 당대표를 도전함으로써 상당히 국민으로부터 또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내년 우리 정권교체의 가는 길에 또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대선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년 대선 전략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을 보시면 될 겁니다. 세대학장 그리고 지역학장, 가치의 학장. 이게 중점이 두고 있고요. 세대학장을 위해서 정당사상 처음으로 당내당인 청년 국민의힘을 만들었고요. 당내당? 당내당, 청년이 구성된 당을 만들었고 세대학장을 위해서 지금 호남과의 동행에 저희들은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로 지난 제희때도 전남 구례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굉장히 봉사활동도 하고 또 5.18 김지식에도 저희들은 내일 또 민주 묘지에 가서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치의 학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실본사법이라든지 지금 그걸 정의당과 같이 저희들이 공조하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정의당과 같이 정책을 공조한다는 것 자체가 억울성설인데 또 가치의 학장을 통해서 내년 대선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